지금 문 대통령이 왜 어깃장을 놓냐 왜 방해를 하냐 간단합니다.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로 그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물러나는 날까지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부정선거를 또 할 테니까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정선거 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0만 명이 투표해 가 이런 96%가 지방선거도 부정선거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중들이 바보천치가 아닙니다. 농객들이 글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는 겁니다. 10만 명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표본수입니다. 표본수 가운데 96%가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96%가 지방선거 또 부정선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6월 1일 날은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겠다. 뭘 도우냐 이야기죠. 윤석열하고 맞붙은다. 맞붙어 가 정쟁을 만든 다음에 용산진무실 이전을 6월 1일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막장 대통령인 겁니다. 막장. 손형경 님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부정선거 믿는 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전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혜경 님처럼 무조건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당일 투표 절하도 또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부러짓고 또 자유애국 시민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 이번에 행동 안 했으면 당연히 졌죠. 이게 지금 실상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보통 시민들이 생각 보시기 바랍니다. 1일 전입니다. 문 대통령 새 정부의 용산진무실 이전에 협조 못하겠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다. 14만 명이 투표했었는데 93%가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면 93% 이야기를 따르겠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 민주당 부정선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번번이 부정선거를 해왔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6월 1일 날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분간 부정선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에. 워낙 개판을 치놨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가 문재인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꿀벌과 나비티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된 투표는 공산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농격들 보시기 바랍니다. 행패는 없습니다. 다들. 다들 입 다물고 다들 0.7 몇 퍼센트 차이로 기사 회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찌꺼리는 겁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세상에 많은 유튜브들이 있지만 소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음에 우리가 놀아내면 안 되거든 본질을 착하게 괴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본질이 뭐냐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 집권 초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정운용의 최고 목표를 어디에 두었냐 딱 하나입니다. 정권 재창출 좌파 장기 집권 완성 이거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충실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대선에서는 아쉽게 조작 실패로 인해 가지고 패배했지만 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는 확실한 조작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좌파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6%가 6월 1일 지방선거 분명히 뭐 한다 부정선거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개인의 문제고 자식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가 저 문제고 여러분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농객들이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자기들도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염재호 씨 선출된 권력의 갬성과 민주주의의 상시다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네거티브 유시와 극도로 양분된 대선에 있어서 겨우 0.73%포인트의 차이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얻었다 이는 무효보 30만 7542표보다도 적은 24만 7070표로 승패가 낮은 이게 0.73%포인트라는 것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대학 총장 지낸 사람이 칼럼의 맨 처음으로 뭡니까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칼럼을 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부정선거가 거부스럽으면 소위 선거 공정성이란 내용도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0.73%포인트가 거짓인데 그 거짓을 그냥 합리화시켜주는 글들을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선중앙동화에 막 이렇게 신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기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의 확립이란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어떠냐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에 이렇게 공을 많이 입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코스모스님처럼 나라가 진짜 안심합니다 유튜브들도 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조중동도 다 입을 다물고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해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라가 정상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봅시다 사실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 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